자 이번 시간은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pdf의 내용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자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어떻게 검색을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페이지 랭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랭크는 순이라는 뜻인데요. 즉 똑같은 단어를 두 개의 사이트가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이트를 먼저 검색 결과에 노출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바로 페이지 랭크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페이지 랭크를 매겨요. 사이트마다 그 페이지에 랭킹을 매겨서 검색했을 때 랭킹이 높은 사이트가 더 먼저 노출되도록 해서 검색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페이지 랭크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페이지 랭크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져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 페이지 랭크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틀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댓글로 가열차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할 건데 중요한 것은 구글이라는 회사의 검색 엔진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이퍼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잘 조직화하고 태그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A와 B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이트는 인기가 많아서 C와 D와 E라고 하는 사이트에 A라는 사이트의 링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 D, E가 A라는 사이트를 가리킨다면 구글은 A라는 사이트의 페이지 랭크를 높입니다. B라는 사이트는 섬처럼 존재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페이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페이지 랭크가 더 높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이트 A가 페이지 랭크가 더 높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더 우선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 얘기는 뭔가요?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페이지 랭크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즉 많은 사이트들이 링크를 하고 있다면 그 사이트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라는 사이트 즉 페이지 랭크가 높은 사이트가 D라는 사이트를 링크를 걸면 A라는 사이트의 페이지 랭크가 높기 때문에 D라는 사이트는 페이지 랭크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요. 즉 C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가 링크를 하는 것보다 A라고 하는 페이지 랭크가 높은 사이트가 링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페이지 랭크를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해석이 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스팸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팸들이 바로 이 페이지 랭크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링크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링크가 사람들을 이렇게 낚기 위한 그런 링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여러 사이트에 많이 퍼져 있을수록 그 사이트의 명성 다시 말해서 페이지 랭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더 많은 사람들의 검색 결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더 많은 유입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유입이 된다는 것은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 스팸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설명드린 페이지 랭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얘기는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수업은 html 수업이에요. 검색 엔진 수업이 아니고 더더구나 구글이라는 특정 회사에 대한 수업은 더더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랭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웹의 본질은 링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이퍼텍스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야후라는 회사가 이 웹기업 중에는 제일 잘나가는 회사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후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뭐였냐면 검색 엔진은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검색 엔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면서 구글이라고 하는 신생기업에게 검색 엔진 사업을 아웃소싱합니다. 맡기는 거죠. 그 이후에 구글이 엄청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야후는 구글의 상대가 안되죠. 바로 그 구글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들이 이제 검색 엔진은 끝났다. 하하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구글은 이 웹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링크 하이퍼텍스트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응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기회가 기회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웹이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때일수록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웹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처음 하는 게 html이거든요. 그래서 소홀해지기 쉽지만 사실은 처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html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웹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닌가요? 웹을 하는 이상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html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tml 과 관련된 공부들을 깊게 꾸준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파트를 제 수업에 넣은 거니까요. 검색 엔진 수업이 아니라 웹이라는 것이 정보로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html을 어떻게 하면 더 정보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수업을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